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쌤입니다. 미드 영어에어 18강 강의 들어오셨고요. 오늘은 좀 색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이제껏 우리 미국 드라마를 듣고 따라하고 문장 만들기 훈련을 했었는데 오늘은 영화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. 바로 미스터 히치라는 영화입니다. 윌리스 스미스 다 아시는 명배우죠? 이게 2005년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윌리스 스미스의 정말 그 젊은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.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데 문장 자체도 영어 공부하기 정말 좋아요. 그리고 특히나 윌리스 스미스가 이 영화에서 나레이션도 많이 하거든요. 영어 발음이나 문장들, 단어들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에 정말 강추하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4강, 4개의 강의를 연속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. 이번 기회에 미스터 히치 한번 다운받으셔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재밌는 영화거든요. 영어 공부에도 도움 많이 되고요. 자 오늘 보게 될 여러분 장면은 뭐냐면 이 영화 장면 막 고르면서 제가 굉장히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하고 싶은 장면은 많은데 또 여러분이 듣기에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번 영화에서는 발음이 가장 깔끔한, 굉장히 클리어한 그런 장면만 제가 가지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미스터 히치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윌리스미스의 직업이 데이트 코치예요. 그래서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뉴욕의 싱글 남자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 여자를 사랑하지만 너무 샤이에서 이 여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남자들의 데이트 코치로 이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될 때까지 사귀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코치를 해주는 그게 바로 미스터 히치의 직업이거든요. 그러면서 벌어진 해프닝 그걸 굉장히 재밌게 또는 감동적으로 잘 그려낸 영화고요. 자 이번에 보게 된 장면은 뭐냐면 한 회계사가 나와요.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 여자를 사랑해요. 이 회계 법인에서 재벌가의 한 여성의 재산을 관리를 해주거든요. 이 회계사가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.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워낙 아름답고 돈도 많고 이런 재력가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특히나 이 회계사는 마음은 정말 진실로 가득하지만 외모가 그렇게 또 막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에요. 그래서 미스터 히치가 어떻게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샷킹 욕법, 충격 욕법밖에 없다 너에겐. 그래서 재벌가의 여성이니까 누구나 다들 잘 보이려고 하고 벌벌 기고 이럴 텐데 네가 소심발언을 하고 정말 충격적인 욕법을 줘서 이 여자가 너에게 시선을 주게끔 해라 라고 코치를 하고 이 남자가 회의실에서 다른 회계사들 다 앉아있는데 정말 소심발언을 하고 근데 소심발언을 하다 또 자기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까지 지르게 돼요. 근데 이 욕법이 먹혀서 이 여자가 이 회계사의 방까지 찾아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나누는 대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시고요. 오늘의 또 문장을 집중듣기 하고 저랑 같이 예문 만들기 들어가 볼게요. 자 집중듣기 하고 다시 뵐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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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문장 듣고 오셨습니다. 자 여기 나오는 지금 여배우가 발음이 굉장히 좋죠. 편안한 음성의 발음 자체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의 문장 듣기가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. 자 아까 회의실에서 소심발언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. 그 얘기를 전하러 회계사 방까지 직접 찾아왔거든요. 자 문장을 뭐라고 얘기했죠? That's why I really appreciate what you did in there. That's why I really appreciate what you did in there.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자 that's why that's why 하면 뭐죠? 그래서 그 결과 뭐뭐이다 라는 얘기거든요. 원인적인 얘기는 앞에 나왔어요.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뭐이다 라고 해서 결과론적인 얘기를 정리하듯이 얘기할 때 that's why 패턴을 쓰죠. 자 that's why 남이 주어동사 문장을 쫙 펼쳐서 넣으시면 되거든요. 자 that's why 그래서 뭐뭐이다.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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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뭐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다. 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. 뭐가 what you did in there. what you did in there. 자 what you did 당신이 한 행동 in there 그 안에서 보통 here이나 there there here there 이 앞에서는 in을 잘 안 붙여요. in here 이런 애들은 부사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잘 안 붙이지만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here이나 there 앞에 굳이 in을 꼭 붙이는 경우가 있다. 홈도 원래 전체를 안 붙이는 부사격인 아이지만 at 꼭 붙이는 경우가 있다. 강조할 때 그 안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강조할 땐 또 in을 붙이기도 해요. 여기처럼 자 나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. that's why I really appreciate 까지 한번 따라해볼게요. that's why I really appreciate 한번 더 that's why I really appreciate 당신이 거기 안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what you did in there. 한번 더 what you did in there. 한번 더 what you did in there. 자 그럼 한 문장 포 센텐스 연결해서 리듬감 살리면서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. 자 that's why I really appreciate what you did in there. 문다 that's why I really appreciate what you did in there. 잘하셨습니다. 자 오늘 포커스를 둘 문장은요 표현은요 that's why 그리고 appreciate 이라는 동사입니다. 요거를 가지고 우리 예문들 좀 만들어 볼게요. 자 원인적인 얘기 앞에 나왔다 그랬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못 모이다 that's why 문장 자 우리 한번 집어넣을게요.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회화책 문장으로 누가 저에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사 갖고 왔어요. 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뭔가를 선물로 줬어요. thank you very much 이러면서 어 정말 이래서 난 너가 좋아 뭐라 그럴까요? that's why I like you 이거 되게 문장 많이 써요. 원어민들도 that's why I like you 내가 이래서 널 좋아한다니까 진짜 that's why I like you 한번 더 that's why I like you 또 내가 이래서 여기 오기로 결심하게 된 거야. 그 원인적인 얘기는 앞에 나왔겠죠.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로 결심하게 된 거다. that's why I 결정하다 decided 여기 오기로 to come here that's why I decided to come here 가지 시작 that's why I decided to come here 한번 더 that's why I decided to come here 한번만 더 that's why I decided to come here 네 잘하셨고요. 마지막 한 문자만 더 만들어볼게요. 그래서 그녀가 당황하게 된 거야. 어떤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결과 그녀가 당황하게 된 거다. 이런 뭐뭐하게 되다 그런 상태가 되다 라고 하면 get 형용사를 쓴다.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었죠. 문법 2형식에서도 또 배웠었고요. 자 그럼 get 형용사 당황하게 된 embarrassed 이것도 생활영어 네 번째 강의에서 pp형 때 그 다음에 ing형 때 과거 문사 현재 문사 형용사 하면서 나왔던 형용사죠. embarrassed 자 그러면 that's why she got embarrassed 그래서 그녀가 당황하게 된 거다. 진짜 that's why she got embarrassed 합니다. that's why she got embarrassed 합니다. that's why she got embarrassed 자 그러면 appreciate 이라는 동사를 또 우리 제대로 공부를 해볼게요. appreciate appreciate 뜻은 뭐뭐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다. 뭐뭐에 대해서 감사해하다. appreciate 이라는 동사는요. 바로 뒤에 something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냥 목적으로 넣으시면 돼요.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많이 쓰는 형태가 정말 감사합니다.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어.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그 it 그것이 뭔지 알아요. 그럴 때는 I appreciate it. I really appreciate it.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I really appreciate it. 한번 더 I really appreciate it. 이렇게 it 간단하게 목적어 넣으셔도 되고요. 당신의 도움 당신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Your help 이렇게 또 목적어 형태 넣어볼게요.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. 진짜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. 한번 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. 또 하나는 조언 advice 를 넣어볼게요.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I really appreciate your advice. 한번 더 I really appreciate your advice. 한번 더 I really appreciate your advice.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. 또 하나 굉장히 정중한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. I would would를 넣는 거예요. would의 느낌은 아마도 그럴 거야. 아마도 그럴 걸 이게 would의 느낌이거든요.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I would appreciate I would appreciate 무엇이 무엇이 좀 길어요. 그래서 될 때 I would appreciate it it을 붙여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. I would appreciate it 한번 더 I would appreciate it 자 그 it이 뭐냐면 뭐뭐해 준다면 if you could 당신이 뭐뭐해 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한마디로 뭐뭐 좀 해주세요 이거를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죠.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견을 준다면 의견을 좀 솔직하게 주세요 라는 거죠. 의견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문자 만들어 볼게요.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give us your advice 또는 your opinion 앞에서 advice opinion으로 가볼게요.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give us your opinion 한번 더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give us your opinion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. 요번에 explain 설명하다로 가볼까요? 당신께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거죠. Can you explain it 이거를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죠.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explain it. 요렇게 시작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explain it. 한번 더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explain it. 요렇게 해서 appreciate 동사 예문까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 배웠던 문장들 총정리하고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문장 영화에서 나왔던 문장은 That's why I really appreciate what you did in there. 한번 더 That's why I really appreciate what you did in there. 자 이러면서 That's why 예문들 이래서 난 네가 좋아. 두 번 따라해볼게요. That's why I like you. That's why I like you. 그래서 나는 여기로 오기로 결심하게 된 거야. That's why I decided to come here. That's why I decided to come here. 자 그래서 그녀가 당황하게 된 거지. 뭐였죠? That's why she got embarrassed. That's why she got embarrassed. 자 appreciate 동사 이용해서 우리 예문들 또 다섯 개 만들어봤었죠? 간단하게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 가장 많이 쓰는 형태 I appreciate it. Really 다 하나 붙여볼까요? I really appreciate it. I really appreciate it. 당신의 그 도움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.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. 자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I really appreciate your advice. I really appreciate your advice. 자 당신이 우리에게 의견을 주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었죠?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give us your opinion. 한 번 더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give us your opinion. 자 당신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explain it.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explain it. 이렇게 해서 오늘 총 아홉 개 문장을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수업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애니쌤 채널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다른 강의로 업로드하고 있는 거 아시죠? 미드 두 번 패턴 두 번 문법 두 번 그거는 항상 고정돼서 올라가지만 일요일날은 생활영어 일상생활 브이로그 이래서 또 다른 느낌의 강의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한강이씨 꼭 꾸준히 챙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하루에 뭐 다섯 개 열맥 개 이런 문장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일주일만 사여도 백 개 넘는 문장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한 달이면 수백 개 문장들을 여러분 챙겨가시는 거죠. 매일매일 들어와서 한강이씨 꼭 챙겨 들으세요. 저는 또 내일 강의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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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